으 으 4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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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는 항상 리드 위드 있다고 했어요 쎈 다음에 지금 좀 잔잔해잖아 이때 캐스팅 원출 날리지 않게 자 들어가죠 좀 더 두고 더 지금 이제 미끼가 좀 큰 상태에서 뜯어먹는 상태예요 살짝 견제해 볼게요 더 뜯어 먹으라고 지금 안 뜯어 먹으면 이 미끼는 딴 데로 간다 이런식으로 약간 느낌을 주는거지 어 다시 뜨네 뜨면 다시 논거야 자 다시 지그시 지그시 땡깁니다 지그시 톡톡 치죠 톡 걸었어요 오케이 파도가 밀어주면 그렇지 이때 이렇게 땡기는게 편하지 파도가 이렇게 밀어줄 때 이때 제압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지 기다렸다가 파도가 이렇게 밀어주면 밀어주면 그때 감는 거예요 오케이 쭉 땡겨서 놓고 나가면 안 돼 그렇지 어허이 발광을 하네 어렵지가 않죠 으사 입지를 아주 예민하게 했습니다 자어언이 아po 그러므로 또 게 tarde 갔다 아? 아? 아?